안녕하세요 퍼리입니다 오늘은 찐퍼리 계정으로 접속했고 앞으로 남은 합체 고스트가 5마리 밖에 안 남았거든요 마침 오늘 데일리 뽑기는 부활한 시온이라서 오늘 부활한 시온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1회 뽑기 당방에 한번에 나와라 역시 한방에는 힘들지 토큰 또 쓰고 아직 무지개 캡슐이 3개 남아가지고 괜찮거든요 아 바로 하나 뽑혔네 보라색 캡슐이 7개 남았고 보라색 캡슐에서 얼틈 캡슐이 나오면 좋을텐데 아니면 보석 150개 와 뭐야 벌써 1개 남았어? 왜 이렇게 무지개 캡슐 잘 뽑히냐 하지만 정 1개가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코인 근데 코인도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이 계정은 코인이 없거든요 아니면 보라색 캡슐에서 하이퍼 좀 나와가지고 메달로 좀 모아도 되겠는데 오! 하이퍼 캡슐! 웬일? 아 안나오네 제발 보라색! 무지개 아니면 보라색인데 제발 나와라! 나와라! 아 파란색! 파란색이 너무 많아 지금 입에 30개나 있어 아 또 파란색! 아 노란색! 코인 300! 토큰이 6개! 이번에도 파란색! 보라색! 아 보라색 왜 이렇게 안나오지? 스페셜 2개 나왔고 아 파란색! 아 파란색! 아 또 파란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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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왜 이렇게 파란색 많이 나와! 그만 좀 나오지! 아 또 파란색! 자 206개 남았으니깐 좀만 기다려보죠 77개! 한번 해볼게요 나올수도 있거든요 제발! 주인공 되길! 어! 노란색인데 이거? 아 역시 노란색! 오 65! 할만해! 괜찮아! 나올거 같애! 아 또 노란색! 뽑혔을거 같은데 이번에? 아 뽑혔다! 아 아까워! 86개! 1개! 제발! 보라색 2개 남았거든요? 보라색이라도! 아 이번에 꽝이다 꽝! 아 안됐네! 뽑혔을거 같기도 하고 바로 49개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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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 아 이번엔 또 노란색! 아 이거 뽑혔을거 같은데? 아 뽑혔네! 아 뽑혔네! 115개! 1개 남았으니깐 그냥 바로 할게요! 제발! 이번엔 좀 뽑자! 아 이번에도 노란색! 왜 이렇게 노란색만 나오지? 오늘 보라색 하나도 안나오네? 연달아 바로! 보라색이라도 나와주지 좀! 어! 나왔다! 보라색! 보라색 뭘까? 아! 하이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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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뽑혔네요! 아! 아깝네! 이번엔 95개 2개! 많이 남았다! 바로! 야! 진짜 오늘 좀! 나와주라! 어! 아! 보라색 나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보라색! 오! 보석 150! 좋고! 바로! 아! 뽑혔다! 이런 이런 이런! 오늘 운 안좋은데? 아! 이 정도면 오늘 운이 너무 안좋아요! 정갈 뽑겠는데 이거? 오! 그래도 보석 40개! 이번엔 진짜 꼭 뽑아야 되거든요! 151개 2개 남았으니까 바로 갈게요! 그냥! 어차피 교환 포인트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이제서야 나오네! 이게! 와! 오늘은 조금 운이 안좋았다! 그래도 부활한 시험 뽑아서! 오! 좋은데? 이게 뭐냐! GP! 175! 50! 50! 100! 100! 이게 뭔데? 이거! 아! 그리고 심지어 랜덤 지피가 없어져갖고! 아! 선택해본 지피만 그냥 대박났네요! 우편으로 가서 바로! 받아줘야지! 좋았쓰! 부활한 시험! 받았으니까 바로 한번 써보죠! 일단 부활한 시험 자체가 마나가 너무 높으니까! 신비 스킬하고 얼티미 또한 같이 써줄게요! 먼저 얼티미 벽수수기부터 소환 좀 해주고! 야! 쟤는 언제 레벨! 말 레벨 찍냐! 이제 2밖에 안됐는데! 그 다음에 얼두안! 아이고! 얼두안도 레벨 1밖에 안됐네! 너무 낮아! 레벨이! 샌드맨 뭐 냈냐? 아! 우사첩이다! 오케오케! 우사첩 잡나? 와! 근데 진짜 세긴 하다! 킬 엄청 세네! 샌드맨이 저번에 똑같은거 나와갖고 레벨 7 됐죠! 상당히 높아요 지금! 빡! 밀어! 뭐다! 모더지롱! 모더지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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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불로 빨리 없애야겠다! 빨리! 좋았어! 그 다음에 얼지구! 바로 그냥 소환 좀 해주고! 아 저거 참! 껄끄러운데? 부활한 시원으로 지금 못 맞거든요? 저거? 잡을 수 있을까? 아니다! 한번 해보자! 아니야! 빠른 판단 해야돼! 이거! 일단! 아이고! 뭐야! 또 소환했어? 어허! 거참! 아이고! 이거 못 잡을텐데! 아! 잠깐만! 얼티미! 헤롱까지! 아! 이거 막아야돼! 빨리! 일단 얼티미! 가로다부터 먼저 막을게요! 얘가 지금!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쟤만 잡아주면 되는데! 잡아줘! 좋았어! 지금! 지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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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벨 너무 낮아! 아! 레벨 진짜 중요하다! 너무 낮아! 어떡해! 안 돼! 오지마! 아! 힘들어! 힘들어 이쪽에 좀 소환 좀 해주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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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뒤에서 밀어야 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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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해주고 아 안돼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알까지 잡아야 돼 빨리 잡아 어 다행이다 아 이거 오케 오케 다행이다 일단 다행이야 얼쌤 못 오게 하고 야 근데 상대방 자꾸 묵명기로 사기치네 아 안되겠다 좀 힘좀 내줘야겠어 얼투미 어 너무 아파 어 어 낙네좀 써주고 지금 시간좀 버티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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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자 지금 지옥불 까지 같이 안돼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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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두한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잠깐만 잠깐만 가자 멀리서 공격좀 해주고 이길수 있어 충분히 이길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오오 아 마나 너무 높다 아 저 마나 너무 높은데 어 저 끼우면 안되는데 끼워버렸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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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어 우와 레벨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 레벨 진짜 중요해요 멀리서 얼두한으로 또 해줘야지 무승불 갈라나 멀어갔다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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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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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 지금 아 잡을수 있을거 같기도하고 못잡나 아 시간만 있으면 이길거 같기도 한데 아 무승불 최선이었다 이정도면 예수 오래간만 네 너무 좋긴 끝 마지막 지금 알수 좋 Rust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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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